뭘... 뭘... 뭐랄까... 내일 타이트лох 6회 저 다시 레슨 해보고 싶네요 제2은 식이죠 기분 좋습니다 곧 퇴근이요 KJiza는 잠자는 거좋아요 BTS는 사랑이죠 파란색 좋아해요 검정색을 저의 가족들이 강아지에 cambio communications 영어 못해요 어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도전은 항상 좋죠. 도전하는 거 좋아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김치찌개? 미국 약간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아 저 공포영화 보고 봅니다. 안 좋아해요. 자주 읽어야 되는데 잘 못 읽고 있어요. 달래라 방탄 특히 관리하는 거 없습니다. 로셔만 발라요. 뭔데? 넷플릭스? 뭐 작가님 많이 하면 하겠죠. 핸드폰?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갭장이죠. 자주 그러죠. 요즘 좀 나아졌어요.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. 진짜 좀 하고 싶어요. 할 사람이 없네. 그냥 영상 보는 건 좋아해요. 어릴 때 엄마 집에 항상 백설땅 안 사놨어요. 몸에 안 좋다고 흑설땅만 사놨어요. 나는 귀엽다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어요.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재밌었고 결과물도 좀 잘 나올 것 같아요. 기대 많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남의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. 다들 건강하셔야 됩니다. 아프면 안 되고 우리 조만간 꼭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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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